어머니 원래 나이가 몇이요? 백살요 아 백살요? 아이고 야 그래도 정정하네 며느리가 없는데 밥 해먹는다라고 엘 먹지 아이고 이제 알 낳았으니까 알을 낳아서 큰아들이 비릴수가지고 큰아들 보는거요 우리 백살얼모이가 이렇게 콩을 하나하나 이래 이게 소계 희준아 이 소계가 파란거 이게? 네 맞아요 파란거 어 니 콩은 다뤘어? 아니 그럼 형님 이거 뭐여? 약간 콩 한말 약거 소리 다 한말 다루고 약거 그래 아 참 생각을 못했는데 또 약걸 또 왜 약걸 생각을 왜 못했어 왜 어? 제천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콩 사러 왔습니다 콩 사러 자 쫓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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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네 쫓기 오빠네 안에는 냉장고고 옆집이 이웃에서 제수씨 두뇌우가 와서 저렇게 밥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저걸 바라라 그럼 저걸 바라라 아는거라 요거 풀고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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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o 요거 언제 떨었나 저거를 이 소리떼를? 아, 벌써 일찍 떨었고 이용을 갔다 왔어? 안동? 오, 김기자 왔구나 어디 있었나? 여기 맨날 사람이 끓네 여기 맨날 사람이 끓여야 돼 여긴 어디 꽤 막고 이래 야, 이 콩이 아주 진짜... 콩을 이렇게, 이렇게 우리 벌써 허리 아파 아, 이게니까 장갑을... 아이고 왜, 뭐 어떻게 하는데 있어봐 살 필요 좀 더 넣으라고 됐어, 이렇게 아, 그렇잖아 아니, 여기 이렇게 잘... 잘 먹게 넣고 하니까 더 주는 거야, 원래 아, 더 주는 건 뭐 되지 아, 이 집이 인심이 구해서 주는 거지 이 집이 인심시에서 제 천서에 꺼져 왔는데 왜? 젓가락부터 얼마까지 저 몰라 그게... 그게... 그게 주권의 인심인 거야 그렇지, 그렇지 장갑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런 거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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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 신랑을 왜 데리고 가? 우와... 지금 그... 그게 있잖아 거기 가져가고 토장님 하나 가져가고자 뭐라 청국장 청국장 어머,요 감사합니다 어우... 토종, 토종 토... 토종 저거는... 야, 청국장 공지해왔나 아, 샀어 아, 산거라고 할 줘야 돼 아, 나 좀 내가 많이 샀으니까 한 개씩 가 어쩌면 뭐, 뭐라고 잘했다고 아니, 꼬묵 좀 너도 어디 갔다 가자고 내 신랑을 야, 너 먹고 가지 왜 되고 신랑을 가자고 그래 왜 왜 왜 왜 왜 하하하하 하루 하루 하루가 먹고 가 하루 다 끓였다가 어 끓였다니 이제 끓여도 돼 아,